이제 뭐 정부는 다 해결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오늘 동아일보의 의학전문기자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했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도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아마 한국 김인병 대한언급의학회 이사장이네요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은데 현재 언급실은 남아있는 교수와 전임위 등 인력을 총동원에 버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력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대한언급의학회 이사장 이런 것은 거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다 잘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냥 복귀해야 선처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이렇게 온포를 놓두고 왔어요 여기에 이진환 의학전문기자 가 의사 출신의 기자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의 2천명 정원은 의학 교육 을 무너뜨리고 필수의로 및 지역의로를 덧받을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학관리문이 제출한 의견서네요 모든 것이 다 기정사실화되고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학 분야에 대가들이 모인 대한민국 의학관리문이 제출한 의견서네요 그럼 뭐 대다수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정부 정책을 다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박종원 전 고대 안암병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완강하게 나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의로 대난은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정부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응급실을 지키는 전문의들은 이미 낮시간 근무 인력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전공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계 이사장은 의정갈등이 더 깊어질수록 조만간 상황이 임계치 이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뭐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그냥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 습니까 이제 우리한테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리 젊은 전문의에게 몰리고 있는데 힘들게 전공의를 마친 데 또 같은 일을 해야 되니 그냥 대학병원 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 같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을 제공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 습니까 그냥 뭐 여론하고 좀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주장입니다마는 이 의학계의 원로들 명성이 있는 원로들까지 왜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로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어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고집이 센데 그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득담을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길을 안 기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 가지고 의과대학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같은데 성명서를 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그냥 당신들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대한민국 의학할림원에 있는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은퇴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 은퇴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들 절규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윤 대통령의 일 처리 방식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품애랑이 돼 가지고 본인이 비용 지르게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 늘리지 말자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이 되면 늘릴 수도 있고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오랫동안 일해온 전문가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지식으로 따지게 되면 테스트 날리지 안목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관리들은 편대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자료와 같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목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좌익들이 왜 여러분들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까 과학적 지식을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이루어서 축적돼 있는 안목적 지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이라든지 소련의 신경제계획이라든지 북한의 대약전운동이나 이런 게 발생한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의료분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뭘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되면 본인들이 설득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왜 또 다루느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의료분야의 전문지에서 여기 이제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중요 내용들이 발치가 돼 있네요 2000명 정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정부가 인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해서 정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의학 분야를 완전히 떠난 완전히 퇴진한 한림원 의학 한림원 회원들의 이야기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의료를 행하는 의료계와 국민을 모두 돌보며 건강한 의료체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하는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급격한 의대 정원 정원에 대한 의료계 전문가들의 우리의 귀를 닫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전체주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 나가면 또 욕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분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 논평의 요지는 어떻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의견을 수렴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그냥 불도저처럼 깔아뭉기는 식으로 깔아뭉겨 가지고 이분들이 견고한 것처럼 의료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손상을 늘 입을 거라는 이야기 여기 이제 요목 요목 3개인데 의사인력 조절할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고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늘려야 되고 정원의 10% 정도를 매년 늘리는 식으로 그렇게 20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료선진국이 다 그렇게 해왔고 우리나라처럼 한 해에 정원의 65%를 정원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이득보다 예상되는 퇴해가 더 크고 각종 의료계획의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인구 변화만으로 미래를 추측해 의학 교육의 수용 한계를 훨씬 늦는 대량의 의대정원 정원을 무리해 주자는 것은 의료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아주 적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2025학년 또 의대 1학년 학생 수는 약 8000명으로 현재 정원의 2.7배 수준이다 2.7배를 늘려놓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보면 어제 이야기는 보면 이해가 되네요 홍준표 시장 이야기처럼 고집이 무척 세고 그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 고집이야 본인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고집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근간인 의료체계가 붕괴될 정도가 됐습니까 참 문제가 많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싫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학관림원에 계신 분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다 기정사실화 돼가서 이러면 추진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5월 26일 날 의학관림원에서 이렇게 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